안녕하세요, 조용이입니다 오늘은 카누키에서 베이컨 크림 우동, 왕새우튀김 고로케, 사케동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고기의 맛 이것은 자켓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 고기의 맛 이 맛은 매운 맛 스틱 진짜 맛있다 매운 맛 딸기 오돌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처음엔 치킨이 찍어서 치킨이 놓고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더 맛있었던 거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다진마늘에 달콤하고 CP 와우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! 안녕!